XSFM입니다. I, D, W, K 외국이 이런 사실을 눈치채서 외국인들 중 바보 같은 사람들이 모든 한국인을 미워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네요. 2021년 10월 3번째 금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해가 짧아지기 시작한 한국은 금요일 오후 석양 앞입니다. XSFM의 그것은 알기 싫다 435회 금요일 순서입니다. 윤세민 에디터가 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어제 이야기는 좀 아리송했어요. 그래서 중국이 처한 게 결국 규제냐 아니냐. 그런 면들을 좀 아리송했잖아요. 결국 은근한 규제냐 아니면 규제가 아닌 건데 한국 언론에서 침소봉대한 거냐. 손희상 선생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한국 언론에서 중국이 방송 규제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광전총국의 9월 2일 통지를 근거를 하고 있죠. 그 광전총국의 9월 2일 통지에서 이러저러한 것들을 금지하겠다고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시고 그리고 그 통지가 나온 배경과 맥락을 살펴보면 이것이 어떠한 성격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 그 아저씨 올해 2월에 400회 방송 이후로 눈치가 좀 빠른 기자들이 이거 왜곡된 기사 아닐까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좀 생겨났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 시진핑이 아이돌 외모를 규제한다 이런 식의 기사들 말이죠. 그거 팩트체크를 해서 내보낸 기사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겨레에도 나왔었고요. 미디어 오늘에도 나왔었고. 올 초에 비해 좀 달라진 점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사들은 포털에 많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혐오를 재조정하고 오해를 풀어주는 기사들은 포털이 싫어합니다. 이것이 포털이 규제 대상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어제 말씀드렸지만 규제하는 건 쉽지 않죠. 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이달의 PC로 만나는 컴스테이션, 고전의 재발견, 평산네이처 진경옥, 액세스몰 음향기기 섹션, 의료연대본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축소 청원 캠페인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순행은 커스터마이징에 따라 효율 차이가 큽니다.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간호사 1명당 환자 수가 20명쯤 돼요. 세심하게 케어하기 힘들죠. 한 번이라도 더 가보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가 줄어야 간호의 질이 높아집니다. 간호인력 충원을 위해 국민 동의청원에 함께해 주세요. 공공운수 노조 의료연대본부 미국에서 400여 병원의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가 한 명씩 늘 때마다 해당 환자의 재입원율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명징한 증거입니까? 그리고 입원해 본 적 있으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간호사가 덜 바쁘면 덜 바쁠수록 우리의 쾌유는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병원에 입원해 주신 분은 간호사가 얼마나 바쁜지도 아실 거고 그리고 저 간호사가 케어하는 환자 수가 저보다 훨씬 적으면 나를 더 케어를 잘해줄 텐다라는 생각도 할 거예요. 느낄 수밖에 없죠. 이런 연구를 무겁게 받아들였는지 미국의 상당수 주들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한국의 1분의 1 수준으로 낮추고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들으셨죠. 한국은 12명이 법령인데 전혀 지켜지지 않고 지금 그 방송을 듣고 저희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 주신 간호사분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최대 100명도 내가 혼자 본 적이 있다. 그분은 한국을 비낸 100명의 위인들을 다 외우실까요? 중대장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간호사는 환자들에게 실망했다. 안 되잖아요. 안 되죠. 환자가 간호사한테 실망을 해가지고 클레임을 엄청 걸겠죠. 그러니까요. 그럼 또 클레임이 업무가 되고. 네. 지난주 그할실 금요일 순서에서 들으셨듯 이런 제도가 자리 잡히면 간호사들은 우리나라의 간호사들처럼 병가를 쓰지 못하지도 화장실을 가지 못하지도 빠르게 직장을 그만두지도 않을 것입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 사이트에서 지금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 축소에 관한 청원을 검색해서 동의해 주세요.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 축소에 관한 청원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동의해 주신 만여 명의 청취자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간이 길지 않은데 갈 길은 멉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려요. 여러 가지 문제로의 다양한 접근 이상평론 몰가을의 이상평론입니다. 어제 시간에 얘기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여덟 가지 지침 여덟 가지의 통지 항목이죠. 통지 항목 다시 그걸 읽어드리면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이 통지는 저속한 취향에 맞서 인민의 정신적 문화적 요구를 충족시키고 좋은 작품을 내놓기 위해 법과 도덕을 위반하는 예능인을 더욱 관리하고 도덕을 옹호하는 산업 분위기를 조성하자 와 관련된 여덟 개 항목의 발표문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읽어보면 누가 낙서하면 도날드 덕을 옹호하는이 되네요. 아니지. 스크루지 덕이죠. 아니구나. 다시 읽어보니까 대한민국의 전 정부의 향기가 물씬 납니다. 그렇죠. 보죠. 네. 광전총국 9월 2일 통지의 첫 번째 항목 불법과 비윤리에 맞서 싸운다. 방송과 텔레비전은 배우나 게스트를 섭외할 때 그 사람의 예술 수준만이 아니라 도덕성과 사회적 평가까지 고려해야 한다.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자 언행이 도덕적이지 않은 자를 방송에 써서는 안 된다. 저는 사실 이게 무서운 조항이 될 수도 있지만 갑자기 장재원 의원 아들래미가 떠오르면서 장재원 의원 아들래미가 방송에 나와도 될까요? 못할 요청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항목은 제일 먼저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가장 단호하고 분명한 어조로 써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나머지 항목들을 총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9월 2일 통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입장이 나온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내 언론에도 많이 소개가 됐죠. 엑소 멤버였던 배우 크리스 우의 성폭행 사건이고요. 중국에서 굉장히 큰 스캔들이었습니다. 한국에 전해진 것보다 훨씬 큰 사건이었더군요. 아이돌의 성범죄 사건. 한국으로 치면 승리 게이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장저환이라는 배우가 몇 년 전에 야스쿠니 신사에 다녀온 사진을 SNS에 올렸는데 그게 올해에 사진이 많이 퍼져서 욕을 엄청 먹었습니다. 한국은 이게 중국과 한국이 가장 비슷한 지점이죠. 신사참배 같은 거 한다. 그러면 한국은 정말 이제 5천만이 다 들고 일어나서 뭐라 하죠. 그런 적이 있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만. 중국은 십몇억이 들고 일어나서 다 뭐라고 합니다. 올해 중국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었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장저환의 소속사 대표가 배우 조미예요. 조미 사장님은 유명한 분이죠. 저도 얼굴은 알아요. 드라마 황제의 딸에 나왔었고요. 한국에도 많이 알려진 배우인데 소림축구에 나오신 주인공분이 그렇죠. 맞다. 조미 사장님이죠. 태극권 쓰는. 태극권으로 만두 만드시는. 그렇죠. 나중에 그걸로 공을 막죠. 그렇죠. 그 배우가 한 20년쯤 전에 우길기같이 생긴 드레스를 입은 적이 있었거든요. 이것도 한국이랑 비슷합니다. 근데 이건 너무 우길기네요. 우리나라의 옛날 논란처럼 그냥 비슷한 모양만 있으면 다 우길기라고 우기면서 화내는 그게 아니고 되게 많이 그렇죠. 그냥 우길기네요. 우길기잖아. 근데 옆에 한자가 써있고 그런데 우길기 아님이라고 써놨나요? 아무튼 일본 기는 아니었다고 그때 당시 해명을 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게 중국 연예인이니까 중국 내부의 분위기를 잘 알고 한두 푼 벌어들이는 사람도 아니고 돌명한 사람도 아니다 보니까 이런 류의 전략에 매우 밝은 팀을 데리고 있어야 되는데 한국이나 중국이나 그 점에서는 분위기 똑같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멍청한 거죠. 근데 그게 20년 전이잖아요. 근데 그게 그것도 같이 끄집어져서 그렇죠. 1 플러스 1으로 비난 여론이 휩싸여서 순식간에 광고가 다 끊기고요. 방송에서 퇴출이 됐습니다. 퇴출됐다는 거는 이 배우들이 나온 방송이 방송국 다시 보기에서 다 내려갔어요. 한국도 그런 처리들 요즘 하죠. 근데 이게 7, 8월 얘기예요. 아 올여름? 네. 중앙정부, 중국 정부나 당 조직이 지시를 내려서 퇴출을 지킨 게 아니고 그건 이해돼요. 대중들이 항의를 하고 게시판마다 난리가 나니까 광고주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갖고 그 압력으로 배우들을 짜른 거죠. 방송국도 마찬가지고요. 한국 래퍼 노웰도 지금 소속사가 한국 정부의 압박을 당해서 한국 여당의 압박을 당해서 이 사람과 계약해질한 게 아니죠. 네. 그렇죠. 여론의 눈치를 본 거죠. 그렇습니다. 아니 거기까지 안 가도 국내에서 음주운전한 연예인들 보면 비슷하죠. 네. 그리고 이다영, 이재영 씨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네. 국가가 압박한 게 아니에요. 네. 광전총국의 9월 2일 통지는 그런 앞서 일어난 논란들을 정리하는 입장인 거예요. 이제 이해가 좀 됩니다. 이 통지 자체가 국가기구에 의한 규제 조치라고 보기 힘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일단 사건은 이미 일어났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응은 어떻게든 이미 또 그것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문장만 보면 우리가 이제 무슨 도덕성과 사회평가를 고려하고 불법과 비윤리에 맞서 싸우고 도덕적이지 않은 자를 방송에 써서는 안 된다라는 이미지와 이 문장과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의 이미지를 겹쳐서 보면 이 말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려가지고 방송을 지멋대로 하려는 거구만 이라는 결론을 성급하게 내리는데 그렇죠. 크리스우만 딱 보면 바로 이해가 되죠. 진심이. 문맥을 보면 쟤는 나오면 안 되지. 네. 그걸 사후적으로 수습하는 얘기인 거죠. 네. 하지만 이게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 통지가 강제성이 있진 않아도 외압을 줄 수는 있다고 했잖아요. 여전히 그 가능성이 있죠. 총국의 입장이 이렇게 나왔고 대중들이 화가 나 있습니다. 시청자들이 화가 나 있어요. 그럼 각급의 방송국들이 이 입장을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이해됩니다.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그런 조치는 아닙니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불법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따르지 않기가 매우 어렵겠죠. 보이콧 뜰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건 국가가 시켜서가 아니고 시청자들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말이 추상적이잖아요. 불법과 비울리에 맞서 싸운다 이런 거. 그래서 도덕적인 배우와 게스트가 누군데 그리고 방송에 쓰면 안 되는 부도덕한 배우와 게스트는 누군데 뭐가 도덕적인 거고 뭐가 부도덕적인 건데 여전히 이건 고민 그렇죠.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이게 문맥에 따라서 되게 읽을 수 있는 문맥이 너무 다르네요. 방금 말씀하신 크리스 우 사건을 배경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는데 홍콩을 생각하면 또 다르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직은 법이 없기 때문에 자의적인 해석이 적용될 거고요. 당분간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현재로서 분명한 거는 성범죄를 저질렀거나 야스쿠니에 다녀왔거나 하는 우길기 아니면 그 우길기 같은 그런 드리스를 입었던 배우 는 당분간은 방송에 나올 것 같다 입니다. 현재로서 분명한 건 말이죠. 나올 수 없을 것 같다. 네. 그런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좀 부도덕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은 방송에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예를 들면 바람을 비웠다거나 원정 도박을 했다거나 그런 경우 있잖아요. 다 우리나라에 있네요. 그런가? 네. 그런데 이제 양가적이죠. 그런 점에서 그런 걸 계속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아니 강간범 신사참배자 왜 왜 왜 그런데 강간범은 범죄자니까 실제 죄를 지었으니까 방송에서 빠지는 게 이해가 되는데 그건 우리나라에는 아예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신사에 다녀온 거는 관광 다녀온 거여서 참배자라고 하기 또 어려운 측면도 있거든요. 신사 관광자 관광자 그런데 어쨌든 걔를 보면 기분이 더러워. 신사 들는 자 들는 자 그런데 어쨌든 걔를 보면 기분이 더러워. 그러니까 못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9월 2일 통지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목 가벼운 유행에 맞선다. 방송 텔레비전은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 연예인 자녀가 출연하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방송할 수 없다. 오디션 프로그램은 투표 설정을 엄격히 해야 한다. 팬들에게 돈을 내도록 유도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이게 좀 애매한 거예요.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이나 연예인 자녀가 출연하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방송할 수 없다고 정하는 거는 조금 과해 보이지만 이런 프로그램들이 문제점이 있다는 인식은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아마 이곳에서도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그거랑 똑같은 가치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겠죠. 다만 우리 국정감사 기록실 다가오니까 지난번 국정감사 기록실 때 이거 얘기했죠. 이 육아 리얼리티 프로그램의 유아들은 노동을 하는 거잖아요. 이 노동권에 대한 이해가 지금 전세계적으로 별로 없잖아요. 이런 문제라든가 오디션 프로그램 투표 설정을 엄격히 해야 한다. 100번 옳죠. 한국은 그 홍역을 엄청 심하게 치렀죠. 그렇죠. 말씀드리겠지만 한국보다 중국의 홍역이 훨씬 컸습니다. 그래요? 역시 이 두 번째 항목도 배경이 있습니다.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이나 연예인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이전부터 꾸준히 논란이 됐었는데요. 왜 연예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봐야 하냐라는 시청자 항의가 되게 거세게 많이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이것도 한국에 있었나요? 이게 또 서양하고 동양이 좀 다른 지점이죠. 서양은 연예인들이 무엇을 하는 이야기를 다 해도 돈 쓰는 이야기를 다 해도 그걸 궁금해하고 그냥 가십삼아 잘 소비를 하고 연예인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그 이세를 연예인으로 다시 만드는 TV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즐겨보죠. 그런데 동양은 다르죠. 이거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왜 연예인들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봐야 되냐라는 비판은 아이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에서 일단 PPL이 떡실이 되어 있는데 PPL하고 있는 상품들의 가격이 어마어마하다든가 그런 상품들이 너무 떡실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시청자들의 비판이 있었고요. 아직 연예인으로 데뷔하지 않은 단계에서 방송에 먼저 노출이 되어서 육성을 하는 과정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육성된 사람이 그냥 음악을 열심히 한 사람 혹은 되게 열심히 연습을 하는 그런 연예인들이랑 공정하게 경쟁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논란이 있었던 거죠. 그 아이돌 프로그램을 방송국에 꽂기 위해서 뒷돈을 주고 상납을 한다든지 심하네요. 그런 사건들이 터졌었고요. 그리고 또 미성년자가 나오잖아요. 아이돌 프로그램도 그렇고 연예인 자녀도 그렇고요. 노동권 침해. 그래서 시청자 비난에 떠밀려서 방송국들이 이미 자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었던 그런 프로그램들입니다. 오디션은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초쯤에 되게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청춘윤희라고 하는 청춘윤희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오디션 프로그램인데 중간에서 방영을 중단하고 아예 엎어졌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윤희는 뭐예요? 짜장 짜장은 한국 음식이잖아요. 윤희 몰라 그냥 이름이에요. 청춘윤희 오디션 프로니까 시청자 투표를 하잖아요. 그렇게죠. 하루에 한 표씩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방송 플랫폼에 돈을 주고 가입하면 하루 두 표씩 투표를 할 수 있어요. 현질이 돼요? 또 이게? 근데 이 프로그램에 NC소프트가 만들었어요? 이 프로그램의 주요 후원자이자 광고주가 몽유 라는 우유 회사였는데 몽유 그 우유를 사면 뚜껑 안쪽에 투표를 하기 위한 QR코드가 적혀 있어요. 그걸 입력하면 투표를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먹지도 않은 우유를 겁나 사는 팬들이 겁나 많았겠습니다. 그렇죠. 팬들 중에 자기가 응원하는 아이돌한테 투표를 쏟아붓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모든 덕질하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유를 100개씩 사요. 뚜껑을 따가지고 그럼 100표를 더 투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공산주의 국가의 자본주의가 대단하네요. 엄청나죠. 사람들한테 너무 미안해요. 근데 이게 중국은 말이죠. 또 인구가 많잖아요. 네. 연예인 팬클럽 수가 기본이 몇십만 명이고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연예인인데 팬클럽의 회원 수가 200만 명 300만 명 오디션 프로그램 나온 사람은 아직 연예인이 아니고 바이두나 유쿠를 가끔 이제 구경삼아 들여다보고 있으면 놀라운 게 야 저 사람은 아무리 봐도 알려진 지 몇 달밖에 안 된 사람인데 팔로워가 4천만이야. 네. 맞아요. 네. 연예인도 아니고 아직 그러니까 오디션 프로그램 참가자인데도 그 팬클럽 회원 수가 일단 기본이 몇십만으로 일단 시작하더라고요. 만들어진 첫날에 한 몇십만 정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많으니까 회원 수가 많으니까 그 팬클럽들이 조금씩 각출을 해서 돈을 거둬요. 그래서 막 알바를 고용을 합니다. 기업화되죠. 네. 우유를 사오기만 하는 알바 우유 뚜껑만 따는 알바 그렇게 해서 오디션에 조직적으로 몰빵을 하는 겁니다. 팬클럽들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알바들이 누구냐면 다 시골 농촌에 사는 노인들이었거든요. 여기서 또 빈부격차가 활용되는군요. 올해 초에 중국에 퍼진 영상이 있는데 노인들이 앉아서 뚜껑만 따고 우유를 계속 버리고 있어요. 그 영상 보면. 그거 되게 충격적인 이상한 영상이었어요. 중국 농촌에 사는 노인들의 1년 소득이 300만 원 400만 원밖에 안 되는 한국 돈으로 1년 소득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중국 대도시의 큰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의 수입이랑 비교를 해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빈부격차 정말 심각합니다. 그런 노인들이 농촌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예를 들면 중국은 또 세계에서 두 번째로 100만 장자가 많은 나라이기도 하거든요. 의외죠. 두 번째라. 미국이 당연히 1위고요. 도시에 사는 부자 주로 젊은층 미성년자도 섞여있는 팬클럽 회원들이 농촌에 사는 가난한 노인들한테 돈을 주고서 알바를 시켜서 우유를 버리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이 노인들 중에 상당수는 옛날에 홍의병 아니었을까요? 그랬을 가능성이 높죠. 슬픈 상정입니다. 그때 다 하방시켰잖아요. 그러면 이게 현지를 못 시키게 하겠다라는 광전총국의 통지에 진심이 또 보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아니 무슨 소리야 좋으면 현지라 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건 사회학이네요. 그렇죠. 이런 일들 때문에 총국의 통지가 나온 것이고요. 역시 이것도 사건은 이미 일어났고 그리고 이미 그 방송 프로그램은 엎어졌고요. 그리고 총국의 입장은 사후적인 정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중국 팬클럽들이 돈을 쓰는 게 보통이 아닌 게 연예인들한테 조공받치는 문화가 있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있지만 중국은 그게 스케일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올해 초에 BTS 멤버 누구의 생일이어서 팬클럽 회원들이 돈을 모아서 전세기를 띄웠어요. 그래서 하늘 위에서 펄럭펄럭하고 생일 축하합니다. 이런 걸 한 거예요. 그런 일 때문에 그 BTS 멤버 누구의 팬클럽이 정지를 먹기도 했습니다. 그 소식은 한류에 대한 탄압인 것처럼 와전되어서 국내 언론에 보도가 되기도 했었는데 그게 그렇지만 중국처럼 인구도 많고 어느새부터 돈도 넘쳐나는 나라에서 이런 걸 하기 시작하면 큰 피해죠. 한국도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계가 사실 다 마찬가지인데 아이돌 팬들의 심기를 거스르는 것을 매우 두려워들 해요. 정치권이. 그런데 그걸 아니까 더더욱이 게다가 또 아이돌 팬들 중에 VVIP급 되는 사람들은 정치권에도 얼마든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경제 질서를 어지럽힐 만한 가능성이 충분한 일을 하더라도 눈치를 봐서 이거를 규제를 한다거나 정치권에서 이야기를 못한다거나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시도를 감히 못하는 곳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어느 정도의 브레이크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죠. 관점에 따라서 그것을 브레이크해야 되느냐 브레이크하지 말아야 되느냐라는 그런 논의는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를 규제한다는 것은 정치권이라든가 권력자가 가장 조심스러워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사례들이 일어나면 또 그거는 어떤 식으로 규제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런 일이 되게 일반적으로 일어나요. 수만 명의 빈농들이 우유를 버리고 있는 사회현상을 손 놓고 그냥 두긴 또 애매합니다. 그렇죠. 중국 언론에 보도 나온 걸 보니까 버려진 우유가 이십몇 만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추산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회사가 이전 판매량에 비해서 방송을 하는 도중에 늘어난 판매량을 가지고서 추산을 한 것 같은데 작은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팬클럽이 정지가 되거나 그러면 국내 언론들은 한류에 대한 탄압 한국 연예인 한테만 그런다 이런 느낌으로 바라보고 그러는데 한국 연예인 한테만 그랬을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겠습니다. 그렇죠. 그게 아니죠. 한국 연예인이든 중국 연예인이든 가리지 않고 팬클럽이 돈을 너무 많이 뜯으면 정지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게 법률이 있지 않고 돈을 얼마나 뜯어가야지 이게 불법이고 어느 정도 까지는 괜찮은 건지 그런 기준은 없어요. 그리고 은유만 봐봐요. 이거를 무슨 명문으로 금지를 시킬 거예요. 그렇죠. 법적인 근거로 금지시키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법이 이미 충분히 마련된 게 있어야 새로운 디테일을 또 가미시키고 할 텐데 법도 없는 주제에 다만 다수의 여론이 분노를 한 사건. 그런 경우에는 방송국들이 큰일 났다 하고서 프로그램을 내리는 거죠. 법이 불충분한 중국은 이런 식으로 뒤늦게 여론을 따라가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겠네요. 그렇죠. 사실 보면 포퓰리즘적으로 흐르기 되게 좋은 조건이 되어 있어요. 신기합니다. 팬클럽들을 정지를 시키잖아요. 일당 독자가 포퓰리즘이라니. 팬클럽을 정지시키면 그것도 길어야 두세 달 정도예요. 보통 한 1, 2주 정도 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정지 풀리면 다시 같은 일을 또 합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왜 영원히 폐쇄시키지 못하냐면 그런 법이 없거든요. 폐쇄시키려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폐쇄를 시켜봤자 어차피 팬클럽을 또 만들면 그만이잖아요. 새 팬클럽 만드는 이런 것도 역시 광전총국의 통지 이전의 일입니다. 그냥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고 그냥 이러한 사회현상이 있다. 꽤 오래됐겠네요. 아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BJ들 인터넷 방송에 대해서 가끔씩 불미스러운 사고가 터지고 얼마 전에도 BJ의 어머니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네. 시청자가 BJ한테 불만을 품어가지고 어머니의 주소를 알아서 어머니를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진짜 끔찍하네. 그게 우리나라에서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니까요. 그런데 그럼 정치권에서 이걸 어떻게 규제하느냐 는 어려운 숙제죠. 이게 광전총국이 지시를 해서 팬클럽을 정지시킨 게 아니고요. 팬클럽 정지 같은 건 공안이 그때그때 모르겠다 하고 그냥 한 거잖아요. 도덕에 따라서 인터넷 커뮤니티에 압력을 넣든지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이건 사실 고민의 결과라기보다 그냥 사후적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여기는 그냥 말만 한 거예요. 그렇죠. 이 관청은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렇다고 어떻게 막을 방법이 있는 건 아닙니까. 이해됐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항목을 잠시 건너뛰고 네 번째 항목 고가의 출연료를 거부한다. 배우와 게스트의 급여 규정을 엄격히 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끔 한다. 이것도 무슨 뒤에 스토리가 있을 것 같군요. 그렇죠. 당연히 배경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많이 알려진 배우 판빙빙의 탈세 사건인데요. 소득신고를 안 하고 숨긴 게 8억 8천만 위안 이거 돈 액수는 처음 봤네요. 이 정도였어요? 한국 돈으로 대충 한 1,600억 원쯤 됩니다. 와 이게 이 뉴스가 나왔을 때 탈세라는 것도 그렇지만 너무 천문학적으로 고액이잖아요. 그래서 외국에서 이거 안 믿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어요. 중국 정부의 어떤 음모다. 배우를 탄압하려는 그런 시각들이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해석하는 언론들이 꽤 많았어요. 디테일을 하나 판빙빙으로 인한 그 회사의 전체 매출이 아니고 판빙빙의 전체 소득도 아니고 판빙빙이 숨긴 액수만 1,600억이요? 해먹은 게 그 정도인데 그러면 실제로 벌어들이는 건 얼마라는 얘기야? 라는 거죠. 근데 중국 연예계가 그런가 봐요. 정말 막 톱급 연예인들은 그런가 봐. 우리는 곽상도 아들이 50억 원 받은 걸로도 꼭지가 돌잖아요. 그쪽에서는 1,600억 원을 빼돌렸으니 중국에서도 난리가 났겠죠? 이해되네요. 이해되네요. 1600억 원이니까 32 곽상도 그리고 또 KSD 32 KSD 아 근데 아들 이름을 넣어야죠. 무슨 첸데? 병체 맞아. 박병 32 곽병체 그리고 또 정상이라는 배우도 정상 한국돈으로 한 550억 원 정도를 탈세한 걸로 걸렸습니다. 올해에요. 11 곽병체 둘 다 보면 출연 계약을 할 때 다운 계약서를 만들어서 실제로 받은 급여보다 작게 소득신고를 내므로써 탈세를 했던 겁니다. 탈 뽑는다. 그리고 이 정도 금액이면 다운 계약서를 쓰고 싶죠. 사람은 그리고 국가는 그걸 걸러내야 돼. XSFM 내장 그래픽을 갖춘 안정적인 CPU CPU의 가장 적절한 메인보드 하드디스크만 써본 분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속도의 M.2 SSD 기능성과 디자인을 모두 충족하는 케이스까지 이달의 PC로 빠르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010-8279-5568 원하시는 다른 어떤 사양도 대처할 수 있는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간호사 1인당 환자 수가 20명쯤 돼요. 세심하게 케어하기 힘들죠. 한 번이라도 더 가보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가 줄어야 간호의 질이 높아집니다. 간호인력 충원을 위해 국민 동의청원에 함께해 주세요. 공공운수 노조 의료연대본부 정제수를 넣지 않고 엄선된 원료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대량 생산하지 않고 항아리에서 120시간 중탕했습니다. 고전의 재발견 진경호 평산네이처 근데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해시판마다 당연히 비난이 폭주하잖아요. 이 배우들이 나온 드라마가 다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연예계에 세무조사 들어가고 있다 어쩐다 그러는데 세무조사는 누가 하냐 세무국이 하죠. 중국 세무국이요. 광전총국이 하진 않아요. 네. 광전총국은 이런 일이 다 벌어진 다음에 여론을 등에 업고 마지막에 딱 숟가락을 딱 올리고 이러지 말자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효성이 있는 무슨 규제를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에 실제로 가진 힘과 작동 방식을 지금 설명을 듣고 있어요. 네. 다섯 번째 항목 직원 관리를 강화한다. 방송국 직원은 정치적 자질이 있어야 하고 마르크스 주의적 입장으로 인민의 지위를 높이고 인민의 감정을 살펴야 한다. 부당한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되고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이거는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제일 이상한데요. 네. 되게 추상적이죠. 이건 방송국 피디들이 연예 기획사에서 뒷돈 받는 일 때문에 나온 얘기입니다. 아 은경표. 네. 구체적으로 뭘 이렇게 해라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말만 늘어놓은 것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뒤에 문장만 있으면 부당한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되고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이 뒤에 문장만 있으면 되는데 앞에 마르크스 주의가 들어가니까 조금 이상하게 읽히네요.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그렇죠. 그렇게 읽히죠. 그런데 이런 거는 그냥 이제 중국식의 문장에서 시동어에 해당해요. 아 네. 한국계에서의 시동어는 아니 아니 그게 있잖아 라고 말하기 전에 그냥 의미 없이 들어가는 문장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시동어에 해당합니다. 직원 관리를 강화한다. 부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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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한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요. 여섯째 항목 방송은 전문적이고 권위가 있어야 한다. 올바른 가치를 지향하고 사회적 이익을 최우선하여 정교한 예술과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하나 만화한 얘기죠. 이건 방송국에다 대고 하는 얘기인데 이거는 저희 KBS 뒤지면 이런 문장 나올 것 같은데요. 중국의 방송국들은 이미 자본주의의 돈 맛을 많이 보았고요. 한국보다 몇 배는 심한 맛을 봤겠죠. 철저히 시장 질서에 따라 움직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사건들만 봐도 그렇지만 한국보다 더 하죠. 액수가 크니까요. 일곱 번째 항목 라디오와 텔레비전 관련 협회와 시청각 산업협회 등은 자율 규약을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윤리적 검토를 해야 한다. 여덟 번째 항목 방송의 행정 부문은 관리 책임을 더 잘해야 한다. 인민의 목소리를 듣고 인민의 우려에 대응하며 불법과 비윤리 아이돌 육성 프로그램 상업적인 리얼리티 쇼 등을 반대해야 한다. 지금 배경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여덟 조항을 봤더니 별 쓸모가 없는 얘기들이었네요. 무시무시한 규제인 것처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란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실제로는 그냥 어떤 책에 나가며 몇 줄 써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 항목도 하나만화한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얘기죠. 특히 여덟 번째 항목에서 까고 있는 방송의 행정 부문이 누구냐. 얘네예요. 광전총국이. 본인들이죠. 방송의 행정 부문은 관리 책임을 더 잘해야 한다. 우리는 못하고 있다 하는 얘기죠. 미디어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사건이 터졌어요. 시청자들이 분노했어요. 분노의 끝이 연예인 당사자한테도 가고 방송국한테도 가고 방송국 PD한테도 가는데 결국에는 그게는 결국은 위에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나온 겁니다. 광전총국은 뭐 하는 거야? 라는 비판이 나오니까 따라서 이 이야기의 이 통지의 일부분은 반성문이에요.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연예계에서 온갖 사건들이 터지고 이제 비난 여론이 여기까지 오니까 근데 사과는 못하겠고 그래서 이렇게 셀프 비판을 한 거죠. 이게 예전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메르스 방역에 실패하니까 대통령이 이랬잖아요. 정부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 그렇죠. 더 이상의 확산이 없도록 국가적 복원 역량을 총동원하길 바란다. 그 정부가 자기의 정부인데 마치 자기는 제3자인 것처럼 논평을 냈죠. 죄송하다부터 시작해야죠. 그렇죠. 사과를 안 하고 이게 그런 겁니다. 지난달 국내 언론들이 중국의 강도 높은 방송 규제라고 표현한 광전총국 9월 2일 통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제 좀 클리어 해줬습니다. 여기에는 꽃미남 연예인을 퇴출시킨다. 라거나 맞다. 이거 어디 갔어. 남자 연예인의 화장을 금지한다. 같은 완전히 오보로 점철된 그런 와전된 소문은 아예 없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읽었더니 국내 언론들이 왜 이렇게 꼬리를 내렸는지 알겠네요. 몇몇 언론들이 원문을 확인을 안 하고 다른 언론사들이 다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 열심히 베껴가지고 그냥 말을 지어내서 마음대로 내보낸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쓴 사람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대체. 그러니까 그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의 영문 기사를 보고 물론 앞에 얘기 들었습니다만 한국어로 잘못 번역을 한 것에서 시작이 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해 준 이 수많은 문맥들은 전혀 또 모르고 한 말일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2월달에 했던 얘기하고 또 비슷한 클루가 하나 잡히는 게 꼬투리가 하나 잡히는 게 번역기 돌렸나 본데 번역기를 돌렸거나 아니면 그냥 1차적인 번역만 했다든가 기본적인 맥락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실수처럼 읽히네요. 하지만 앞에서 건너뛴 세 번째 항목이 아직 남아있죠. 뭡니까? 이 세 번째 항목에는 문제 삼을 만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 항목 범예능에 단호히 맞선다. 호랑이는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범예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재미없는 평범한 예능 코미디나 꽁트 같은 그런 형식을 갖춘 그런 기존의 그런 프로그램들이 아니라 리얼리티 프로그램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범예능이라고 하죠. 방송은 중국 전통문화, 혁명문화, 사회주의 문화를 적극 홍보해야 한다. 방송 프로그램 이건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시동어입니다. 실제 내용은 여기서부터입니다. 방송 프로그램에 게스트를 섭외할 때 미적 지향을 확립하고 스타일, 의상, 분장 등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양파워 같은 기형적인 미적 행동을 끝내야 한다. 돈 많은 걸 자랑하는 광고나 사생활을 노출시키는 가십성 프로그램 기타 부정적이고 저속한 범예능에 맞선다. 말씀드린 것처럼 화장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분장이고요. 그러네요. 애초에 화장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것도 방송 프로그램 정확히는 예능 프로그램에서의 얘기입니다. 예능 중에서 범예능이라고 하는 리얼리티 프로그램 같은 데에서 분장하고 나오는 것을 말하는 건데 그걸 다 싸잡아서 부정적이고 저속하다고 말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스타일, 의상, 분장을 통제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방송 프로그램에서 과학적이거나 과도한 분장을 시키지 말라는 얘기에 가깝습니다. 일단 문장 자체의 의미를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첫 번째 의미는 그건데 그 안에 좀 다른 내용이 섞여 있어요. 보죠. 양파오를 끝내라. 양파오. 양파오라고 하는 단어는 중국에서 여자 같은 행동거지나 혹은 그런 모습을 한 사람을 가리키는 멸칭인데요. 아까부터 보면 단어 선택에 주의를 별로 기울이지 않는 느낌이랄까요? 좀 수준이 낮아 보여요. 아, 네. 아마도 이 양파오라는 단어가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의 CC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던 걸 겁니다. 그러게요. 이게 한국어로 치면 게이 같다라고 말하는 그런 뉘앙스로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중국 예능 프로그램에서 웃기려고 혹은 벌칙 같은 식으로 여장을 시키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건 혐오잖아요. 그건 못하게 하는 게 맞지. 그런데 이제 맥락을 좀 들어보십시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극한도전이라고 해서 무한도전을 따라하는 방송이 있어요. 네. 저도 알고 있어요. 거기서 웃기려고 여장을 합니다. 대충 정준화 씨가 여장한 걸 떠올리시면 돼요. 여장을 자주 했죠. 또 무한도전에서도. 또 반짝반짝 아빠라고 해서 아빠 어디가 하고 GOT의 육아일기를 섞은 듯한 방송이 있는데 거기서도 여장을 시킵니다. 거기에 엑소 멤버였던 황재타오 씨가 나와서 여장을 한 적도 있었고요. 그래요. 그건 웃기려는 것보다 이목을 끄는 거죠. 너무 예쁘다 이러면서 화제가 되고 다음날 아침 포털 뉴스 같은 데 뜨고 그렇죠. 그런 거죠. 그 외에도 무수히 많은 중국 드라마에서 특히 시대극을 보면 남자 주인공이나 남자 조연이 여장을 하는 장면이 마치 클리셰처럼 꼭 한 번은 나와요. 웬만하면 나옵니다. 저는 중국 드라마를 많이 안 봐서 몰랐는데 그런 장면이 무조건 있는 거였어요. 주로 위기를 모면하거나 적들을 속이는 과정을 코믹하게 풀어내는 그런 장면. 그렇군요. 덕후라고 하는 국내 커뮤니티 사이트 들어가 보면 중국 남자 배우 여장짤 모음 같은 게 그런 게시물이 꽤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볼 때 아무런 이질감을 느끼지 않잖아요. 그냥 그거는 차별적인 그런 장면이 아니라 그냥 재밌는 장면이잖아요. 웃기려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안 좋아하긴 합니다. 그렇죠. 사람마다 취향은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건 분장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냥 TV 장면이고 물론 많은 중국 시청자들도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방송에 나오는 거겠죠. 이거는 늦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 얘기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저는 지금 현생 인류가 가장 잘못 쓰는 단어가 여성성과 남성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남성성이라는 단어를 남성에 붙이면 남성에 대한 폭력이고 여성성이라는 단어를 여성에 붙이면 여성에 대한 폭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반대로 넘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성에 나 다르든 많이 다르든 조금 다르든 같든 어떤 성별을 가진 사람들이든 보고 내가 멋있다고 생각해. 그걸 흉내내. 그걸 여성성이나 남성성으로 해석하는 건 아주 잘못된 방식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한국이 다른 점은 방송에서 나오는 그런 장면들을 예능 프로그램의 벌칙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과도한 분장 그런 거를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꽤 있고 목소리가 꽤 크다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 세상에 저럴 수가 라고 하면서 진목 잡고 기절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광명일보라든지 주로 문화예술을 다루는 그런 단급 기관지인데 그런 모습을 나서서 비난하는 보수적인 언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풍양속 찾는 거 좋아하는 꼰대들. 네. 그렇습니다. 꼰대죠. 그것도 되게 심하게 맹비난을 해요. 가끔은 중국 내에서 나오는 그런 맹비난이 한국에 전해져서 그게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인 것처럼 와전되기도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말하는 거잖아요. 어떠한 집단을 싫어하면 꼭 그 집단의 제일 밑바닥 수준인 사람을 끌고 와서 꼭 욕한다고요. 그런데 그거는 중국 내에서도 일부 여론이에요. 한국에서 중국을 대할 때 그런 일이 유독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어디 대학 교수가 말했다든가 어느 신문에 어떤 칼럼이 실렸다든가 하는 거를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인 것처럼 그렇게 와전시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건 언제나 뒤집어서 상상을 해봐야죠. 모든 한국의 정치인이 곽상도 같을 거라고 중국 사람들이 착각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네요. 한국은 국회의원의 자식만 퇴직금이 50억이다라고 기사가 나고 거기에 기사를 클릭하면 내용에 일반인들의 퇴직금은 1억 미만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은 미쳤다니까? 이러면서 다들 댓글 달겠죠. 그렇죠. 중국의 네티즌들이. 그걸 원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아무튼 그런 보수적인 여론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는 분장을 불편해하고 달가워하지 않는 여론이 존재한다는 건 사실이고요. 그런 여론이 광전총국 통지에 반영된 것도 사실입니다. 네. 꼰대 같아요. 앞서 얘기했던 다른 일들은 광전총국의 통지에 나온 다른 맥락들은 우리가 봤을 때도 크게 이상하지 않잖아요. 성범죄나 고액 탈세를 저지른 연예인이라든지 오디션에서 투표 조작을 한다든지 PD한테 뒷돈을 주고 아이돌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이런 일들은 한국에서도 가끔씩 일어나고 우리 한국인들도 그런 건 잘못됐다고 비난을 합니다. 네. 다 일어난 일이잖아요. 한국에서. 성범죄, 탈세, 오디션 투표 주작, PD 뒷돈. 야스쿠니에 관광 다녀온 중국 배우는 약간 애매한데 일단 거기에 간 거 자체가 불법은 아니거든요. 다만 기분이 들어. 시청자들이. 그래서 잘린 거고요. 이걸 리버럴한 관점에서 보면 중국이 하고 있는 것을 잘못됐다라고 과도한 규제다라고 비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하고 있는 걸 비판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은 리버럴이에요. 그런데 아마 한국에서도 어떤 연예인이 야스쿠니 가서 V하고 사진 찍고 오면 아마 한국 방송 못 나올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야스쿠니를 그냥 지나간 게 아니고 굳이 야스쿠니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가장 가까운 예는 이제는 좀 멀어졌습니다만 배우 이승현 씨가 아 이승현 씨요. 세상 잘나가는 인물이었다가 한방에 모든 방송에서 사라지게 됐던 사건이 있었죠. 네. 과거에 있었습니다. 조금 닮았습니다. 네. 뭐 그거 말고 조혜련 씨가 조혜련 씨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 김희자요가 나오는데 그 노래가 뭔지 모르고 박수를 쳤던 게 우리나라에 공개가 된 일도 있었죠. 그렇구나. 그런 일들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단 하나. 예능에 나오는 웃기는 분장이나 드라마 속 남자 배우의 여장신 같은 것을 그걸 싫어하는 꼰대 여론이 있다는 그거 하나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얘기를 더 드리자면 중국 방송에서 문신을 규제하기 시작한 게 2018년입니다. 3년 전부터 문신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규제라고 해도 팔토시를 입거나 긴팔 옷을 입어서 문신을 가리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블러 처리를 해서 문신을 가려서 내보냅니다. 되게 이상하죠? 문신을 방송에 내보내지 않으면 내보내지 말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문신 그림이 다 곧 휴이거라. 그런데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런데 사회적으로 문신에 대한 인식 변화라든가 문신의 위치 변화는 우리가 고려해야 할 상황이긴 하죠. 90년대를 생각해보면. 타투를 방송에 안 내보내도록 하는 건 지금 한중일이 다 동일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나라가 한국이죠. 아주 조금씩 열리고 있는데 여전히 그런 문제의 규제는 한심한 수준이에요. 중국도 지금 그렇게 문신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예전부터 하고 있었던 규제를 중국은 3년 전부터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매우 강도 높은 규제죠. 그런데 말입니다. 중국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뭔데요? 우리는 문신만 가리잖아요. 중국 방송을 보면 남자 연예인이 머리카락을 뒤로 묶은 거를 불러처리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3년 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정치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책임이 따른다는 전제하에서 완전한 자유를 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이상한 거 가지고 트집 잡는 걸로 스트레스를 풀어요. 중국이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머리가 길어서 묶을 정도가 되는 남자 연예인이 꼴배기 싫다고 전화해서 항의하는 시청자들이 겁나 많았을 거라고 지금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잖아요. 머리카락을 묶은 거를 가리는 메커니즘을 이해하려면 한국 방송에서 문신 가리는 걸 이해하는 정도면 됩니다. 그렇죠. 보수적인 시청자들이 TV 방송에 그런 걸 불편해하고 그리고 항의를 하고 그리고 그런 보수적인 시청자가 사실은 한 10명 중에 한 명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중국 인구를 치면 1억 4천명이에요. 1억 4천만 명이에요. 1억 4천만 명이 중국 방송국에 항의 전화를 한다고 생각하면 버티지 못할 거 아니에요. 미국 인구의 절반입니다. 그러면 좀 전에 윤 기자님 하시던 말씀은 뭐였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앞으로 중국 방송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에서 분장과 여장이 금지가 될 것이냐? 안 그럴 것 같네요. 그렇죠. 청취자분들도 이제 아실 테지만 중국 광전총국의 이번 통지는 강제성을 띈 명령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숫자로 역산해 봅시다. 1억 4천만의 꼰대가 항의를 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한 4억 명이 괜찮다고 그래. 그렇죠. 그리고 더 심하게는 12억 명이 이거 보던 프로그램인데 왜 없애? 이렇게 승지를 막내. 그럼 그 12억이 이길 거 아니에요. 1억 4천만을. 그렇죠. 계속 되겠네. 이 통지는 행정 규제가 아니고요. 이건 백순길 단장이 박댕준 선수한테 그래 열심히 하자. 잘하자. 라고 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번 통지가 연예계의 분노가 높은 현재 지금의 중국 대중의 여론을 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일부 방송국들은 당분간 조심을 할 테고요. 하지만 방송국을 움직이는 동력은 역시 강제력이 없는 총국의 통지가 아니라 돈이죠. 그래서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이건 단언을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꽃미남 연예인을 퇴출시킬 것인가? 아니죠. 그럴 리가요. 그런 내용도 없었습니다. 남자 연예인의 화장을 금지할 것인가? 단언컨대 아닙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요. 중국이 방송을 더욱 규제하고 있는가라고 말하려면. 이걸로는 알 수 없어요. 이건 모르겠습니다. 어떤 면은 그렇기도 합니다. 그리고 방송을 규제하고 있는가는 사실 이렇게 예능만 보고 판단될 수 있는 건 또 아니고요. 한국의 일부 언론들이 부풀리는 것처럼 심각한 것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오히려 이전이랑 비슷한 것 같고요. 수배의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라면 연예계는 더 혼탁할 거라고 보는 게 상식적이죠. 그렇죠. 이 광전총국 통지 이후로 뭐가 새롭게 달라지진 않았는데 제가 보고 있는 관점에서는 이 통지는 규제가 아니라 지금 중국이 방송법을 만들고 있는 맥락이잖아요. 그 안에서 이 방송법안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과거 구검열기구였던 총국의 원래 칼을 들고 있었던 사람들을 어떻게든 존재감을 어필해보려는 구검열관료들의 시도다. 이 정도로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은 추측입니다. 중국의 최근 움직임에 대해서 말한다면 법제도보다 자의적인 도덕규범이 우선시되고 대중의 여론에 크게 휘둘리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이건 한국도 약간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디 봅시다. 예를 들면 땡시몽 씨나 신땡환 씨가 방송에 나와서 다시 사랑을 받기는 좀 어렵겠지요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우린 그걸 규제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규제라고 실제로 규제라고 명명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주제인 게 아닌 게 몇 번 시도했다가 너무 시청자들이 분노하니까 못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이건 민주적이죠. 실제로 아는 형님에도 나왔고 신땡환 씨 같은 경우에도 땡시몽 씨 같은 경우에도 여러 번 방송 출연을 시도를 했는데 그때마다 시청자들이 분노가 아직 크니까 아니구나 하고 물러난 케이스잖아요.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일어난 일을 필요 이상으로 과장하고 극단적인 디스토피아처럼 묘사하는 것은 일부 한국 언론들의 오래된 습관인데요. 그런 습관은 어쩌면 우리한테도 있는 비슷한 현상을 가리기 위한 시도는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상 평론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진경호 평산네이처 마지막 문장이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게요? 왜요? 왜요? 한국 언론들의 어떤 습관이요? 중국을 극단적인 디스토피아처럼 묘사하고 와전시키는 그것이 우리에게도 있는 똑같은 문제, 우리에게도 있는 문제는 뭐예요? 자, 설명을 최대한 짧게 해볼게요. 원래 세상 모든 옆나라들은 사이가 안 좋아요. 그게 역사적인 근거든 아니면 최근에 생긴 이슈든 옆나라들은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런데 그 옆나라와 사이가 안 좋은 이유에는 정당한 사유도 있어요. 일본의 전쟁 범죄처럼 정당한 사유도 있어요. 중국도 잘못하는 게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비난의 틈을 타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를 옆동네에 투사하는 사람들이 꽤 생겨요. 네, 그래요. 그건 동네끼리 싸움이든 조직끼리 싸움이든 회사끼리 싸움이든 나라끼리의 신경전이든 똑같아요. 자기들한테 있는 부끄러운 문제를 가리기 위해 저 나라가 심하다는 얘기, 저 동네가 심하다, 저 사람이 더 심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어요. 일본의 성문화가 어딘가 상당히 뒤틀려져 있다는 건 일본의 성문화를 동경하는 사람들도 동의합니다. 매우 심각한 성차별의 행태나 이런 원인들이 있다는 것도 한국인들이 특히나 더 명징하게 알아요. 그걸 비난할 때 심각하게 비난하죠? 그러면 뒤통수가 차가워야 돼요. 성매매 최강대국 중에 하나니까. 표현의 자유 안에 포르노도 없는 나라니까. 그 부족함을 옆나라가 똑같이 부족한 걸 비난함으로써 그냥 잠깐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말려는 시도들은 어디에나 있어요. 정말 이건 국가와 국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도 방송가에서 혹은 연예계에서 이런저런 스캔들과 사건들이 터지지 않느냐, 뒤틀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느냐 하면 아니죠. 우리도 많이 일어나죠. 아주 큰 목소리로 비난하는 사람들을 신뢰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마치 문준영 씨 비난하는 곽상도처럼요. 조국 물고 늘어지는 곽상도처럼요. 그게 쾌감을 준다고 해서 7시, 8시 뉴스에 한 꼭지를 꼭 이렇게 신는 그게 불쾌하거든요. 저녁 메인 뉴스를 보면 잘생긴 멀쩡한 앵커가 또 요즘은 예전 뉴스 읽는 거하고 다르게 뉴스 프로그램에서 뉴스 읽을 때 감정을 좀씩 담아야 잘 팔리죠. 그게 좀 바뀌었죠. 뉴스 언어 쓰는 습관이. 그렇죠. 목소리 톤이 달라졌어요. 감정을 담아서 중국이 꽃미남 연예인마저 퇴출시킨다는 소식입니다. 이러면서 심각하게 읽을 거 아니에요. 한심해 죽겠어요. 그거 듣고 있으면. 다시 한 번. 세상 어디를 봐도 심각한 비난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꾸준히 하는 얘기죠. 심연을 오래 보던 사람들의 눈빛이 종종 읽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걸 부추기는 듯하게 왜 자꾸 잘못된 보도가 나갈까요? 그게 기자가 믿고 싶은 부분일 수도 있고 사람들이 믿고 싶은 부분이고. 제가 좀 더 공부해야 되겠지만 아직도 못 푼 퀴즈가 하나 있어요.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게 미국에 대한 반발심리든 중국을 혐오하는 정서든 간에 말이에요. 제일 시끄럽게 말하는 사람들은 언젠가 태도를 180도 바꿀 준비가 제일 잘 돼 있는 사람들냐는 확신이 저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그래서 그런 건지는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위치에 있어야 돼서 그럴 거예요. 의견은 바꿔도 위치가 바뀌는 건 참을 수 없어서. 진중건유는 잘 이해하고 있는데 제가 그런. 알겠습니다. 의견을 내는 행위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혐오종자가 되다니. 이런 이야기를 해본. 이 원고를 준비하기 전에 선생이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슷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좀 그런데. 그러니까 맨날 중국 얘기를 굳이 제가 하고 싶지도 않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시다. 우리 방송 관계자나 언론이 많이 들으시니까 중국어 선생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이 좀 해주십시오. 중국에 사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겠네요. 팩트체크 하시는 분들 중에 중국어 눈통자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또 선생 입장에서는 이게 저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바람직한 연예인 하면서 이렇게 그분들 사진 있는 거 있잖아요. 인스타그램에서 엄청 많이 봤어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게 눈에 보이는데. 거짓말이 눈에 뻥이 보이는데. 눈에 보이는데 거짓말이. 그 외에 또 언론인들 중에 중국 통호에 유능한 분들은 표준어만 아는 거 아니고 서너 개 언어 아신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잘 보시다가 과감하게 나서 지적해 주시고. 그러게요. 그런 분위기가 언론사에 안 돼 있다는 것도 알아요. 마치 저 인구공 오천 개꼴 이거 쓴 기자 상 받았듯이. 뉴스였습니까? 머니투데이였습니까? 입바른 소리 하면 데스크 불려가는 회사들 많다는 거 알아요. 근데 환경 좋은 회사들도 있잖아요. 현장에 기자들 안 건드리고 그런 얘기 한번 또 올려주는 것도 있잖아요. 용기 내셔서 선생한테 맡겨놓지 말고 더 잘하는 여러분이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내가 무슨 뜻이냐. 다음번에 이런 얘기 안 하고 싶습니다. 안 하고 싶다 정말. 저도 슬슬 부담스럽습니다. 손 이상이 어떤 방송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당해서 여덟 가지의 통질을 하고 싶은 움직입니다. 이상평론으로 함께한 평일에 4월 35회 그것은 알기 싫다였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우리 지금 이번 주 방송이 하루 남았는데 헬마우스가 와요. 이번 주 방송이 하루 남았는데 원고가 40장이 남았어요. 저기 있거든요. 박판규명을 사면 아웃사이더처럼 어떻게 빨리 이기실 수도 있어요. 헬마우스는 그게 안 됩니다. 그렇죠. 헬마우스는 무조건 bpm의 클래식 음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국정감사 기록실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헬마우스를 몸통을 반으로 자르느냐 어떻게 처리할지는 내일 이 시간에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이상 선생님과 함께 인사드리죠. 평일에 그 알씨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말에 다시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XSFM입니다. I, D, W,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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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 W, K